X번까지 돌파해냈 이후에 다시 한 번 안착을 하게 될 시점에서는 X번까지 상단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공짜 자리에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 반도체 테마 종목 중에 아주 크게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외로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내용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 몇 가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부 쪽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전담 조직 TF를 출범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에 용인시 남사읍 710만 제곱미터에 2042년까지 무려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제조공장 5개를 구축을 하고 국내의 소부장업체와 펠리스 등 최대 15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용인원삼에 1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또한 용인 남사의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쪽에서 720조라는 엄청난 투자금이 현재 반도체 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TSMC가 80조 원을 들여서 2나노 공장을 4개를 지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로 계속 연속적으로 호재가 나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시장에서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한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건데 바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시그네틱스 기사 하나 잠깐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될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사를 살펴보자면 시그네틱스는 삼성전자 첨단 패키지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에 상승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융복함 패키지 기술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그네틱스는 현재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과 10년 이상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요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시그네틱스는 전혀 시세가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간단하게 테크니컬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저점을 찍고 나서 V자 반등을 시도를 했고요. 자, 1차적으로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부터 강력한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고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1499원이라는 전고점을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면서 매집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1차적으로 거래량이 삽입이 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상단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당일 1499원 부근까지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네틱스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가격이 가장 중요하냐면 1417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417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매집이 또 한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417원을 오늘 지켜주면서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집이 간단하게 빠르게 이뤄지고 난 이후에 바로 N자 파동으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155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단 매물이 크게 크게 열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1655원까지 돌파해 낸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게 될 시점에서는 2020원까지 상단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공짜 자리예요. 갖고만 계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사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못해도 한 4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이 202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상단 매물 때는 거의 없어요. 이미 이 하락 파동에서 다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정말 아주 탄력적인 시세가 또 한번 분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듭가, 비중, 손절가까지 저희가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10%, 2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오는 종목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 메시지로 하나 남아있는 번호에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러한 정보들 싹 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면서 교육 자료까지, 차트 분석 자료까지 싹 다 드릴 거니까 꼭 많은 참여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